오늘은 봄내길 1코스를 한번 걸어 볼 건데요 김유정역에서 내려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김유정 생가 쪽으로 오시면 예약이길 이라는 거 그게 나오나 봐요 일단 무작정 왔어요 왔는데 2시간 코스라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걸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고 개가 아이고 살이 많이 쳐서 얘가 아이고야 참 많아 이쪽 길을 가면 폐쇄돼요 가슴은 큰일 날 뻔했네 막혔죠? 야 드디어 시작이네 길이 아닌데? 와 길 맞나? 아닌데 도로로 가는 게 맞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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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길이 하나 나왔는데 있지 아 몰라 아 몰라 여기란 말이야 여기란 말이야 어차피 갔다가 내려올 건데 굳이 저희는 방랑감자 이때문에 부작정 갑니다 아이고 다정 오 오 오 아 아 그리고 일로 가면 산이고 하 일로 가면 내려가는데 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온 내린 총평은 산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근데 등산 하시는 분들은 뛰어갔다 내려오고 싶어졌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휴양림이지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 운동 삼아서 김주영 쪽에 보면은 레일바이크도 있으니까 하긴 근데 레일바이크도